크래프팅 생겼죠? 아 그 앱 버그 진짜 판정할 것 같아요 지금 만들 수 있는거 이쪽이 아니고 스토로 그리고 화장실 왜 제작이 안될까요? 재료 뭐가 뜨는지도 안뜨고 내가 재료가 없을리가 없는데 이거 뭐 필요해요? 왜 재료가 안떠? 지금 뭔가 없거든요 검은색인거 보니까 여긴 하얀색인데 이거 이제 필요제작 못보나요? 필요한 제작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이제 안뜨나요? 이게 카메라가 왔거든요 새로 나온거 인벤 오른쪽 위에 말풍선 올려요 이렇게 말풍선이 어딨어요? 이게 버그가 아니라고요 지금 재료도 배워야되요 나 얘 배웠는데 왼쪽에 말풍선 점점 병신같이 바뀌네요 메탈 180개 스톤 30개 띵 도끼 도끼. 아 제가 버그라고 했던 거는 그겁니다 나 죽었을 때 며칠 전에 죽었을 때 버그로 갑자기 제 레벨이 초기화되면서 앵그름도 다 초기화됐었죠 그러고서는 스미스 안 배운 상태여가지고 캡프팅이 살아내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크가 진짜 병신같이 변하고 있긴 하잖아 완전 졸망게임 아크 오늘 새로운 공룡만 보고 끌거에요 아크 안에 답답해 아우 나 지금 스탯 초기화물력도 배워야돼요 스탯 대충 찍느라고 급하게 찍는데라고 막 찍어놔가지고 강인함이 없어 이거 흑진주도 필요하고 흑진주가 여기 있네 무겁다 그래도 무겁다 수에 100개 옥시던트 크리스탈 여기 있는 거지 오쏘 유가나를 봤네요 우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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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갓겜이었는데 망겜으로 변했지 갓겜으로 인정받을 뻔하다가 한국 지역낮 걸려가지고 인정도 못 받고 화장실부터 하나 설치를 하고 밥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제가 화장실이라고 만들었던 건데 여기다 하나 만들죠 야 거꾸로 만들었어 거꾸로 만들었어 응가는 여기서 하고요 응가에 있으면 이제 닦아야죠 재료 겁나 많이 들어갔는데 거꾸로 만들었어 아 그거 팬티 받는 거예요? 나가서 확인해 볼까요? 팬티 아닌데? 아 씨 나 이제 똥 싸면은 씻어야 돼 잘못 설치했어요 야 헤엄 속도 왜 이리 느리냐 또 아 근데 뭐 변기에 메탈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 여기 빨리 가서 새로 나온 배 모터보트 보트 한번 봅시다 왜 저질 체력 야 스태미나 많이 찍어놨는데 바지 벗고 하면은 팬티도 벗어요 진짜? 저거 다시 만들어요 위치가 좀 너무 안좋아 밥부터 먹고 그리고 저거 찰거 찰거 하고 내가 이거 패시브로 해놨던 공룡들이 다 내추럴 유어타깃 이걸로 다 바뀌어 있더라구요 나 추식들 그런걸로 안하거든요 우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재료의 절반이 제 뱃속으로 다시 오죠 저거 확인할 때마다 또 한 바퀴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 메탈 90개 하 메탈 없이 크리스탈 다 키워야되겠다 오버워치 지금까지 했습니다 저기가 분하우구가 말 그대로 분하우구로 뱉었죠 용암천지로 다 있을거야 그래도 아 나 연속으로 먹기좀 해줘 연타 4번 치게 제로 뜨는것도 이제 상단 중앙에 뜨는게 아니라 왼쪽 중앙에 뜨네요 나 웨이트도 지금 완전 그지게 여기서 캐는거 포기하죠 이렇게 바뀌었죠 몹시다 몹시다 야이씨 떨어지는것도 무서워 활리우드 액션 하지마라 똥 한번 싸면서 진짜 똥 한번 싸면서 뭐하는 짓이야 메탈은 충분한데 버틸까 버틴다 버틴다 저기 우리집 갈수있어 왜 또 오버워치 헷갈리는 얘기에요 그 핵쓴 사람들도 참 신기해 그거 핵쓰면은 아이디 연구정지인데 그걸 왜 자꾸 쓰시지 여러분 계신분들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헝쿤님도 안녕히 계세요 와이브는 이거 소환한거에요 새들 타고 다니다가 암 걸릴거 같아가지고 소환했습니다 근데 얘도 이속 넣어먹은 상태라 이속을 못 찍어요 착지하라고 바보틴가있어 거기서 날개 퍼덕이면서 폼잡지말고 재료 빨리 채우려고요 카메라도 궁금해 뭐 대충 이정도 아까 재료가 또 못필요했었죠 화장실 다시 재료 겁나 많이 필요해요 시멘트 200개 철 180개 크리스탈 40개 박근혜 병디언 수해 몹시디언 크리스탈 수해 몹시디언 크리스탈 다시 한번 설치를 하러 가죠 끝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바지를 벗으라고요 바지를 벗고 앉아서 똥이 엉덩이에 묻는데 옷 안 벗잖아요 바지 안 벗잖아 똥도 제대로 안 들어갖고 아쿠야 니네 진짜 이따구로 업데이트 할래 아까 크리스탈 없이 필요했지 저기 철사는 있어요 크리스탈 없이 나 지금 오른쪽 아래 저거 얼음인데 빨간 표시는 뭐예요 열불 날 정도로 춥단 소리인가 여기 비탈길에 크리스탈이랑 옵시가 있습니다 아 크리스탈 여기 없다 캐찰 저거 거저저도 안 갔는거 업시가 이 동네 없는 데였나 이 아래쪽에 있나 자원 켜로 너무 오랜만에 날아가니까 자원 위치를 모르겠어요 자원 젠 되는 장소가 바뀌었나요 저기까지 가기 싫은데 자 다음 철선을 향해서 선샤인 이제 하늘섬에 자원 재는 안 되나요 하늘섬 맞는데 자원이 없어 분화구 가요 분화구도 좀 많이 바뀌어서 자원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분화구가 진짜 자원 천지였죠 페브르카 한번 봐요 페브르카에 옵시랑 크리스탈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채팅이 더러운 얘기 좀 지지 말아주세요 다 와가죠 여기 우리집 당근 뭐 하려고 갖고 나갔어요 저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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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자원. 뭐 자원께로 동굴까지가요 크리스탈 여기있고 크리스탈 더 필요하구요. 우선 다 때려봤고 수액 수액이 어디있을까요? 요거 꼴랑 하나 그래 농담도 적당히 해야 재밌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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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액 착지 실력 보소 꼴랑 요기 수액 차는게 최대가 20개인가요? 수액 거의 안 캤는데 20개밖에 없어 카메라는 다음에 만들 수 밖에 없겠네요 카메라는 다음에 업체하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마우스 너무 푹푸던데 들어가는게 없네 수액 수액 20개씩 밖에 안차요 수액도 수시로 캐와야되네 모트는 어디있을까요? 여기 아니야 여기 모트 여기 모트 나무 50개 덮으라고 폴리머 폴리머가 될라나?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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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개 됐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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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무 몇개가 필요했지? 이제 플리머만 260개 만들면 되네요 이제 카메라에 수액이 필요해요 카메라 만드는 재료에 낚시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피키님 피키님 아이 지금 우리 님들이 새로 나온 공룡들 보자고 해가지고 오늘 오버워치는 아까 한걸로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뭐 테크 장비 5총 입장 주운것중에 나무가 없네요 그러면 가죽 아 둘이 엄마 안정 없는데 이거 아 있나? 없다 전에 쟤 저희 구석탱에 세우는데 얼마나 고생했구만 아 여기 빨간집은 이거고 너무 오랜만에 들어온다 여기 있어 그 아 그 접으려고 했는데 신공룡만 좀 보려고 아 그가 얼마 졸망의 게임으로 갔는지 구경하고 싶어 하고 이제 새끼 틸라클레오 뭔가 요청할 때가 됐는데 뭐야 이거 산책? 제일 쉬운거 걸렸죠? 오케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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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미션까지 3시간 54분 그 사이에 이게 좀 늘었지 더 들어가죠 근데 이거 더이상 채울 필요 없을거 같애 지금 레벨업 75% 했는데 이거 다 할 동안 충분히 다 먹을거 아니에요 저건 마크 말고 다른게임 좀 보여주세요 이어 내가 다른게임하면 여러분 다 나갈텐데요 나 오늘 낮에도 저번달에 출시된 게임 하나 뜨끈뜨끈한거 설치를 했구요 제 컴퓨터에 기존 게임이 서른 몇개 깔려있어요 웬만해서 나 최신판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기다려 180개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전투보트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요 배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대요 유튜브게임으로 대박질라면 마크 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크가 될까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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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얘 뒤따무고 이거라는데 우선 배는 쇠예요 근데 밑에 보고 작동을 하네 가솔린도 있어 대신 가솔린 좀 생겨오죠 가솔린 가솔린 혹할지도 모르니까 백끼만 갖고 가고 저 배 지금 처음 타는거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거죠 연료 안아가게 조금만 가서 가요 봐라 cent 대신 가발 가솔린을 넣구요 아이 WisF 이속은 좀 빠르긴 한데 간지가 아닌데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 안되고 이거 뭐 2위에다가 터레스를 설치할 수 있는건가요 공격할 수 있는 보토라고 들었는데 공격기능이 없어요 지금 포지 5위에다가 게임 얘기야 어우 야이씨 타라고 타자고 어우 깜짝이야 애들 안 뛰어내렸지 어우 깜짝이야 88% 98% 88% 급하게 98 98은 열릴 테고 88%는 뭐 있지 어우 깜둥놀이야 깜둥놀 깜둥 저 배 기능 아시는 분은 계세요 저거 자원이비 자원낭비같은데 저 배는 오늘은 카메라까지 못 보겠네요 가위도 없고 가위 어떻게 놨지 가위 어떻게 쓰는 거였어 상대에만 읽어주고 헤어스타일 다 잠겼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공 열어요 다 물음표로 바뀌었는데 헤어 길이도 어떻게 조절하는지 헤어스타일을 아 요렇게 요렇게 뭐야 기본웨어로밖에 안 되잖아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웨어 아니야 야이씨 머리 뭐야 아 깜둥놀 깜둥놀 아 깜둥놀깜놀 아 자 Whitney 아 깜둥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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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어디 남의 집에 머리를 들이밀어